하지만 템포를 조금 늦추고 있는 안상민 살짝 띄워 보냅니다 안상민 가운데 연결 넘어집니다 잡았습니다 그대로 슛 수비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PK 찍었습니다 찍었네요 자 결국에는 추가 시간에 주심의 PK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진 장면을 이제 페널티킥으로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민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호와 안찬기 안찬기와 정민호 추가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 정민호 갑니다 정민호 슛 안찬기가 구해됩니다 안찬기 대란합니다 자 굉장한 세이브를 보여줬던 안찬기 선수입니다 자 정민호 선수가 침착하게 왼쪽을 공략했습니다만 안찬기 선수가 공을 막아냅니다